아 아야야야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중거리가 안마에 안녕하세요 놀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도어즈인데요 대사 안 까먹었죠? 근데 제가 조금 쉬웠다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중거리가 놀으려고 그래도 너무 바빠서요 이거 그거 귀찮은게 절대 아니에요 그.. 쇼트도 올리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.. 아 이거.. 아..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올렸어요 자 중건아 준비됐니? 운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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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냥 발생해서iosis패버린다 내가 준비생 여기가자 잘가 네 일루와 일루와 야 두명 일루와 아님099 3 2 1 렛츠기릿 내가 안 끓이는 김백의 전복제 야 나 79개 79개 몸꼬리 있는데 뭐 살까? 손 자물쇠 따기 사 자물쇠 따기? 황크 자물쇠 따기 사 아 그리고 나 카타나 카타나때문에 시약 완전 가려진다 네 이거 몇꺼야? 야 근데 이거 돈을 왜 이거 많이 좋아지겠냐? 많이 좋아지네요 이거 퀄리티가 아 2024년도라서 그래 야 잡을쇠 따기 있냐? 같이 먹을? 야 같이 먹어 야 안돼 이거 해골키 같은거 있어? 아니야 그냥 잡을쇠 따기이라도 돼 야 나 이거 X표지 나와 안된다고? 동그라미에 그거 제각선 나와 아 안된다 가자 가자 잠깐만 그러면 너 자물쇠 따기를 눌러야되지 야 코인좀 나 많이 확보해야돼 잠깐만 방금 왜 깜빡인거야 진짜? 엘 고블리노 엘 고블리노 엘 고블리노가 장난친건데 어 아 양초 안먹어 일단 먹고 보자 어 뭐야 26번 방이 아 양초 그거 먹으면은 나오잖아 짜증나는데도 나 여기 다리 어딘줄 알아 오 이쪽으로 가서 뭐 어디를 아우씨 야 잠깐만 놔둘게 야 눈 깔아 야 우리 1팀님 오셨어 아이고 2팀 야 아이치랑 넙쌀랑 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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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 나 죽었긴 했는데 구할거는 하나 있어서 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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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죽었을때 화면 바뀌었는데 아아 갔나 야 야 살아놔 아 아우씨 야 나 진짜 고소했데 나 봤어 나야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애무시거나 오냐 인정 몇번 방이였는데 10 일단 10분만 넘었어 14분방 고리 고리 나 고약관 지금 쓸까 아 야 아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냐 아 난 침대방이 제일 싫어 나 고약관 없을까 없어 야 중고하라 여기 밴드있다 야 아 여기 그거다 어디 어 여깄다 열쇠 아 아 이렇게 이름 뭐였지 문 문에 나타나는 놈 주프 아이씨 갇혔어 문거리 아이씨 큰일났어 야 방금 엠붓이 나온게 14번 방 아니었어 그 후에 너가 몇 나 몰라 몇 게임 이동했었어 아 몰라 나 그냥 야 야 나 소리 지르고 나 그냥 이거 하고 문 연다 눈 뭐야 야 이씨 주프 아 주프였어 야 밴드 어디 있었어 밴드 여기 여기 이 방에 이 방 어딘가에 있었어 서랍 없잖아 여기에 있었던거 같은데 내 생각에 있어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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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맛 뷔 아 몰라 그냥 가 아 아이템중에 뭐 치료하는거 있잖아 어 아이템 중에 뭐 치료하는 거 있지 않아 없는거 아냐 아 몰라 똑같은 예상이 있었는데 아니었어 내 도어 잘 때는 그거 그런거 빼고 해야 돼 검 뭐 그 검 같은거 빼고 해야 돼 쉬어 호흡도 안 돼 내가 이건 야 이거 쭉 begin 하면 돼 이거 시크 또는 소리 들릴 수도 있어 아이지라 아예술작품 아이씨 뭐야 야 옷가가 조금 심한데 조광이 연소반 아이씨 전에 불 깜빡했었냐 야 깜빡인적이 없는데 전에 아주 살짝 깜빡했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러쉬가 어디부터인거야 요즘 퀄리티는 가시겠는데 지금 버그 때문에 점점 많게 더워질같은데 퀄리티는 진짜 되게 많이 졌는데 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까먹은게 있어 제가 방송중이야 어 여러분들 저희 러쉬가 노크도 안하고 오네요 이제 러쉬가 노크도 안하고 오네요 그냥 그냥 문이 그냥 노크도 없이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러는거 같애 엄마야 지금 게임해 문 열지마 노크하고 들어와 알겠어 아 엄마 노크가라고 나 나 찍냈어 어? 아예 배경화면이야 지금 야 그냥 지금 빨리 들어와 아예 로딩중이야 아 최대한 빨리 들어와 나갈게 응 엄마 잠시만 야 나 방송 끝나고 이 영상 꼭 본다 다시 들어와 들어와 야 잠깐만 나 들어오지 말아봐 다시 나가봐 야 여기 유인아 야 미안해 어차피 같이 시작하는거 아니야? 큰일났어 흫 너 혼자일걸? 우리 같이 일걸? 아니 나 못들어갔어 뭐야 여기 어이씨 또 틀렸다 크 너 얼마나 튕기는거야 아예 또 배경화면이야 그냥 어 어 야 우리 딴게만큼 더워지 말고 뭔데 더워지 말고 내가 너무 튕겨 진짜로 지어노트? 나 지금 5%인 아이패드 아이엠 아이언맨 아이엠 이 채원에 이 채원에 참가할 권한이 없다던데 이거 비공개소거인데? 이거 비공개소거인데? 내가 초대하면 괜찮을거야 아마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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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너무너무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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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엄마 나 죽겠어요 배고파 너무 배고파 진짜 배고파 배고파 엄마 나 밥 주세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피자 피자 야 됐어 방저음 시작했어 렛츠 Diamond 조아 에에에에게 내가 만든 쿠키 야 잠시만